한국 영화계의 한 페이지 새로 쓴 거죠.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. 영화 뭐 찍었어요? 부산행이야. 끝. 드라마 작가의 웹툰도 연재하고. 분산 투자를 해야겠다.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. 모든 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. 몇 가지 팁을 드리자마자. 요구편을 동욱 씨가 한번 직접 연출해보면 어떨까.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. 조명 감독님. 이나리트 감독처럼 자연광을 좀 이렇게 살려서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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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